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오늘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.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 폭발에 충격이 컸습니다. 먼저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. 유독성 화학물질이 밀집한 여수 한단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거대한 버섯구름이 형성돼 하늘을 뒤덮습니다.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여수 한단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. 화재 현장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. 펑 소리와 함께 추가 폭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폭발의 충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릴 만큼 유력적이었고 검은 연기는 도심에서도 목격됐습니다. 이 폭발로 사고 유동물질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80명과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. 여수시는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화재 수습과 유동물질 하천 유출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저장탱크가 폭발해 직원 2명이 크게 닫혔습니다. KBC 박승인입니다. 기상캐스터